안녕하세요. 이와티비 유니안 박유정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학기 유니안에서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도심 속 여가생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전시회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과 학업 등의 이유로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시회에 그냥 미술작품 전시회에 놓는 이 정도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도 되고요.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막 미술작품도 걸려있고 거기 선 밖에서 관람하는 그런 약간 딱딱한 분위기. 한 3만원, 4만원이면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좀 부담스러워요. 좀 어렵고 난해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1만원은 기본으로 넘는 걸로 알아서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아해도 보러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하여 전시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전시회와 달리 성인 기준 1만원을 웃도는 티켓 가격과 편한 차림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전시회가 생겨나면서 전시회가 현대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최근 기존의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한문화타임즈, 아트조선, 미술세계 등 전시회와 관련한 전문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는 물론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전시회 관련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보다 빠르고 쉽게 전시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시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 전시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 유니안이 전시회에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봄인 만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관람할 전시회도 바로 이 바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정선의 전시회장 내부 모습입니다. 한양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는 바람을 그린 해원 신윤복, 한강에서 금강산까지 우리 강산에 부는 바람을 그린 겸재 정선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윤복의 작품으로 유명한 월녀밀회, 광고 이미지 속 단호 풍정부터, 칼춤을 추는 기녀를 그린 쌍검 대모까지,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00년 전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이 작품을 뒤에 보이는 것과 같이 첨단 미디어가 살려 우리에게 보냅니다. 관람객이 다가가야 하는 전시가 아니라 작품이 다가오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서울 종로구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은 일민미술관에도 방문했습니다. 현재 일민미술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예술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작업을 해온 30, 40대 작가를 조명하는 프로젝트인 이마픽스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전시회는 다른 전시회와는 다르게 김하영, 이문주, 정윤석, 3명의 작가의 개인전이 동시에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그림뿐 아니라 비디오와 사운드를 이용해 시인 자유주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민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과 진보관 서비스는 물론 관람객들이 직접 남긴 전시회 관람평을 1년 뒤 선물하던 이벤트와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회 토론까지 관람객들은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픽스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나 우리가 맡아있는 신자본주의라는 어떤 환경에서 자신들이 나름의 예술적인 장치나 전략들을 사용해서 새롭게 재해석한 작업을 해온 대표적인 3명의 작가를 선정한 것입니다. 전시 관람이라는 어떤 활동 자체가 그 이전과 요즘 최근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훨씬 좀 수동적인 관람의 형태였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작가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였다면 요즘은 훨씬 SNS나 이런 본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어떤 자신의 취미생활을 공유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다시 또 찾아오는 그런 형태이잖아요. 전시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옛 선조들의 원작과 미디어, 사랑과 기술의 조화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전시회들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더욱 성숙한 문화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유니안 김규리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전시회들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전시회로의 여행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유니안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